자, 창업 트렌드 시간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대목이라고 불리는 성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경이커나미의 노승욱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통업계 최대 이벤트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11월 11일이죠. 광군제라는 건 우리말로 싱글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가 4번이나 겹치니까 싱글들 날로 시작한 건데 지금은 최대 쇼핑 명절이 됐죠, 중국에서. 이게 4일 앞으로 다가왔고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가 11월 넷째 주 금요일이니까 이것도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온라인 쇼핑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굳이 이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온라인 전성시대죠. 온라인 올리다라고 할 정도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잘 구매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롯데, 신세계, 편의점 이런 데도 다 온라인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물건을 인터넷으로 판다. 이런 걸 젊은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라는 게 엄두가 잘 안 나거든요, 연배가 있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 쇼핑몰 창업도 알고 보면 오프라인 창업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장사를 할 공간을, 가게를 구해야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G마켓 11번 같은 오픈마켓이나 쿠팡, 티몬, UMF 같은 소셜커머스에 입점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게 제품의 사진, 설명, 가격만 입력해서 올려놓으면 바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바로 팔 수 있습니까? 대신에 매출의 평균 12% 정도를 입점 수수료로 내야 되는데요. 요즘은 또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고백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수수료로 2%가 떼입니다. 또 입점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프로모션을 해 주거나 각종 세금도 내야 되니까 이걸 다 포함하면 매출의 15% 정도는 수수료로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라인 창업하고 비교를 해 주셨으니까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게 오픈마켓이 건물 주고 수수료하는 게 일종의 임대료 이런 개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우면 직접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요. 요즘은 카페24나 메이크샵같이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상황입니다. 쇼핑몰 운영 노하우도 대부분 무료로 교육을 해 줍니다. 대신에 여기도 공짜는 없겠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한 3, 4% 떼가고요. 또 트래픽을 스스로 모아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하는 게 사실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차릴 때 어려움일 텐데. 창업 비용을 한번 따져보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 이런 건 안 들 테니까 이건 조금 저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점포를 구하는 비용이 덜 들어서 그런 비용이 절약이 되고 또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할 때 보통 창업 자금의 70%는 초도 물품비로. 사서 재고로 넣어놔야 되니까. 써야 되고 나머지 30%는 운영 자금으로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 자금은 특히 온라인은 찾아 들어오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광고비 있어야 될 테고 사무실 있어야 되니까 임대료, 인건비 이런 운영비하고 예비비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도 광고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오프라인 가게에도 배달앱 수수료를 내듯이 또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도 상단에 노출하려면 광고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또 요즘은 파워블로거나 유튜브한테 협찬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면 어려운 게 일단 그냥 처음이니까 한두 개만 갖다 놓고 팔아볼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상품 가짓수가 너무 적으면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구매로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바로 넘어가버리니까. 적어도 한 카테고리에 50종 이상 또 전체는 한 150종 이상의 상품을 구비해놔야지 소비자가 좀 둘러보는 재미가 있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 가짓수를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창업 자금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당장 떠오르는 건 옷인데 옷 말고도 어떤 상품을 팔면 좋을까요? 네. 의류 좌파가 보통 한 7, 80% 차지하고요. 그 외에는 트렌드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 1, 2년 전에 세그웨이나 나인복 같은 전동휠이 한창 유행했었죠. 그때는 이런 게 불티나게 팔렸고요. 요즘은 게이밍 장비가 인기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같은 거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트리거 장비 이런 것들이 하루에 1,000개 이상씩 또 팔린다고 하고요. 또 여름 휴가를 앞둔 3월에서 6월에는 여행 가방이 잘 팔리기도 합니다. 캐리어 같은 거. 이렇게 트렌드를 잘 예측해서 상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갈아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제품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식품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전에는 온라인에서 안 팔던 제품이 요즘은 팔린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쉽다는 건 개인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은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이템 가지고 가격 비교도 쉬워졌는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텐데 창업할 때 뭘 주의해야 됩니까? 오프라인은 상권이라는 게 있지만 온라인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만인에 대한 경쟁인데요. 정글이군요. 그래서 월 300만 원을 못 버는 분들이 전체의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가격 비교 사이트 때문에 고마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새로 뜨는 상품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전이라서 예를 들어 나인봇 같은 전동힐은 초기에는 50만 원 이상에도 팔렸는데 시장이 커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가격이 한 20, 30만 원대로 절반이나 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다면 이제는 소싱을 좀 싸게 해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공산품은 국내에서 납품받으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형성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직접 건너가서 공급처를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중국 공장을 연결해 주는 에이전시도 성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불량품을 납품받아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동힐을 중국에서 납품받아서 팔던 한 셀러는 10개 중에 1개가 불량품이어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서 늘 소비자로서 느끼던 불만이긴 한데 사진이나 거기 달리는 문구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좀 친절하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들인 만큼 효과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사진이나 문구인데요. 요즘은 사진보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좀 대세고요. 또 클릭하기 전에 보이는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한 셀러분은 자기만의 노하우로 제품 사진을 찍을 때 반질반질한 맨홀 뚜껑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햇빛이 반사돼서 아주 멋스럽게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어떤 키워드로 설명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이 소비자들이 남긴 구매 후기를 잘 분석해보면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아예 그 온라인 쇼핑몰을 우리나라 쇼핑몰이 아니라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 팔기도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요즘 이제 광군제 이런 기회를 우리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쇼핑몰에 입점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관심이 가는데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